당대표가 출동해서 검찰의 수사관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만일 출동한다면 제가 아무리 국민에 봐도 답변이 좀 궁색할 것 같습니다. 말을 안 했으면 그냥 괜찮은데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물을 엎지르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물을 엎지러버렸기 때문에 그걸 참 주어 담기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말도 주어 담기가 참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그냥 이재명 당대표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겠냐 보는데 그냥 출동하지 않고 기소당하는 것보다도 출동해서 요리조리 변명하는 것이 나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민주당의 정치 경력이 많은 그런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내가 검찰에 출동해서 조사를 받아서 안 됩니다. 이런 의견을 계신하니까 참 여러모로 고민이 되네 아마 그런 상황이 그래서 일찍 일어나셨을 겁니다. 오늘 출동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의 이재명 검찰 불출석 권유 당 차원에서는 출석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한 겁니다. 대신에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적당히 협상을 벌려서 이런 문제 선거법 위반 문제를 그냥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민주당이 갖고 있는 보관인 모양입니다.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더불어민주당은 9월 5일 의견을 모았다.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및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홍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 초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 시점에서 당 대표가 직접 소환 조사에 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서면 조사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뜻을 이재명 대표에게 적극 권유하기로 했다. 서면 조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생각할 여유가 있는 거죠.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율사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변호사 출신들이. 그런데 검찰 수사관 앞에 오게 되면 아무래도 말을 해야 되니까 말은 어디 튈지 잘 모르지 않으면 특히 이재명 당대표처럼 딸변인 사람들 그리고 다변인 사람들 말을 잘하고 말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섭성이 어디 검찰 수사관 앞에서도 바뀌겠습니까. 이래저래 말을 많이 하겠죠. 조서 꾸밀 때. 그런데 이제 서면 조사를 하게 되면 딱 절제된 말만 하고 책 잡히지 않겠죠. 아무튼 민주당은 말리는데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출석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지 그게 초미의 관심사다. 이재명 대표는 아마 며칠 전에 오랜 시간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를 잡았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평가절하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자기가 한 말은 맞기는 맞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말꼬투리라는 말을 쓰는 거 보니까. 아무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아주 절제되게 했네요. 깔끔하게. 이 사안뿐만 아니고 모든 사건에 대해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려고 하겠습니다.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하는 것처럼 모든 사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간단 명료한 원칙이 우리 사회에 적용이 되면 사회가 얼마나 참 좋아지겠습니까. 지금 선거가 엉망진창이 됐는데도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이더라도 법리를 수없이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이 하고 있는 지금 행위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사법체제에 대해서 깊은 불신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답변한 것처럼 모든 사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는 그런 검찰 경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걱정했던 이재명 리스크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이제 드디어 본격화된 그런 사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체로 보게 되면 뭔가를 꼼꼼히 따지기보다도 대충 감을 잡은 다음에 밀어붙이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당대표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사건이 하나가 아니고 수없이 많은 사건이 지금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령 이번에 선거법 위반 문제에 기소가 되지 않더라도 대장동, 백형동 또 지금 보니까 위례 개발사업과 같은 부분들 또 특히 여러분들 초미의 관심사가 쌍방울 그룹이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엄청나게 큰 거지 않습니까. 성남FC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후원금 이런 부분도 큰 종류의 그런 사안들이죠. 그냥 나라가 정상적인 상태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시민들도 야 저 사안은 너무 크다 이런 사안들이 하나가 아니고 첩첩 산중처럼 다 중첩대가 쌓여있는 사람을 서둘러가지고 송영길 당대표가 자신이 갈고 닦은 그런 계양을의 지역구를 넘겨주고 이제 당대표까지 시켜놨으니 참 그게 사법 리스크가 노출되기 시작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을 좀 불리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다 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 가운데 안 할 겁니다. 물론 뭐 늙은 거 하고 젊은 거 하고 뭐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젊은 법무부 장관 젊은 그런 검찰총장은 좀 야당 입장에서 정치적인 협상이나 타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대를 봅니다. 그러니까 설령 만에 하나라도 전국 운영을 좀 원활해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봐줘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런 내용이 법무부 장관하고 젊은 검찰총장 함께 먹혀들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초기에 그런 소위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의 인명을 결사반대했던 건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과거에 조혜주 씨가 선관위에 뭡니까 톱으로 들어갈 때 당시의 미래통합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건지를 대부분 예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협상이 참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어디 하나에는 대개 이재명 당대표가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점을 오늘자 동아일보 사슬이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대표 검찰 불출석 요청한 야당 이런 게 바로 이재명 리스크다. 당 공농법률위원장인 고검장 출신의 양분한 변호사는 9월 2일 날 출석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의원총회 결론은 정반대였다. 우리 민주화 이후에 우리 정치사에서는 야당대표뿐만 아니라 여당대표 대선에 낙선한 후보와 당선인까지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 그때마다 정치인이 개인 변호사 등과 상의의 조사에 응할지 말지를 정했다. 국회 가반수가 넘는 거대 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대표의 수사기관 출석 여부를 논의했던 자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면 전례가 없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의원총회의 맹의로 검찰 출두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결정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위중하다는 거죠. 그던 말씀드리지만 벽형동하고 대장동하고 이런 것은 사안이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툼의 여지가. 그런데 김문기 씨를 몰랐다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 이런 것은 말을 했냐 안 했냐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거죠. 검찰 수사관도 많이 안 물을 겁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 묻겠죠 뭐. 아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 묻겠죠 뭐. 그런 게 이제 힘든 겁니다. 그거를 그런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검찰 출두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석 통보는 이번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고발된 10여 건을 수사 중에 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성남시장 선거와 재직 과정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돼서 경찰과 검찰에 출석한 바가 있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죄가 확정돼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그때는 출석해도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이재명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전체의 리스크가 되는 것을 일컫는 말이 이른바 이재명 리스크다. 대선 낙선대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처리, 불체포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 출마, 기소시 당대표 지휘 박탈을 막는 당헌 개정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욕이라는 비판이 당 내부에서 외부에서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 전까지 출석 여부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참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는 아주 어려운 그러니까 참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사실과 아닌 말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는 후보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그게 심했지 않습니까? 사실과 다른 말을 천정등스럽게 능숙하게 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점에서 이준석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어제 제가 방송에서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갖고 있는 특별한 재주는 거짓말을 마치 참말처럼 그렇게 능숙하게 하는 그런 재주를 갖고 있다. 말로 흥한 자는 말로 망한다는 그런 옛말이 있듯이 앞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자신이 쏟아낸 그 발언으로 인해가지고 사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안게 될지 아니면 뭐 책임 없이 모든 것이 무죄 방면이 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